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3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가 느려지고 내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맘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마다 내 영혼 사랑하고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주시네 상한 마음 고쳐 남게 하시고 신인 되게 하시네 예배 드리는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되 세임을 내주시되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마다 내 영혼 사랑하도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추어주시되 사랑마음 고쳐나게 하시고 주님에게 하시되 내게 그릴 때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주시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되 세임을 내주시되 내게 그릴 때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주시되 내게 그릴 때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주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되 세임을 내주시되 세임을 내주시되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기준 내 배경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이 복음의 비밀 가진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찬양 속에서 나의 영적 전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찬양 속에서 나의 영적 전체성을 통해 주님 바라보 주님 생각을 하고 언약을 찾는 중의 나의 눈을 부르며 기도드리는 주님 말을 하고 주와 함께하는 주님 살아가는 남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랑 남에게 속지 않는 언양의 사랑 이름으로 전달하고 뜻을 전하여 주를 향해 이겨낸 언양의 사랑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양뿐 없는 중에 마음을 부르며 기도드리는 주님 말을 하고 주와 함께하는 중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랑 남에게 속지 않는 언양의 사랑 믿음으로 전달하고 뜻을 전하여 주를 향해 이겨낸 언양의 사랑 사람에게 속지 않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랑 믿음으로 전달하고 뜻을 전하여 주를 향해 이겨낸 언양의 사랑 때로 넘어져도 괜찮아 때로 눈뜨려도 괜찮아 우리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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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속지 않는 괜찮아 너에게 모든 의미니 제발 내 친만은 아직 안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알겠다리 올 거야 삶의 이유 너에게 생명인다는 거 삶의 이유 너에게 소원인다는 거 삶의 이유 모든 세상에 전하는 거 이것이 너의 처음에 삶의 이유 너에게 생명인다는 거 삶의 이유 너에게 생명인다는 거 삶의 이유 너에게 소원인다는 거 삶의 이유 모든 세상에 전하는 거 이것이 너의 처음에 삶의 이유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에 모시킨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맘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 진출할 때마다 내 영혼 사랑하고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네 상한 마음 고천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네 마음나 생각으로 지켜주시네 새 힘을 내게 주시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맘 담아 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바로 내 마음을 사랑하고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네 사랑만은 꼭 전하게 하시고 주님 되게 하시네 예배 흐르는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추어 주시네 마음가슴 너를 지켜주시네 새 힘을 해 주시네 예배 흐르는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추어 주시네 마음가슴 너를 지켜주시네 새 힘을 해 주시네 새 힘을 해 주시네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안함을 주의 사랑으로 지휘하시네 명약한 것 부족함을 부족함을 해 주시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이 인정을 그 영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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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증명들이 강릉까지 주의 모든 저다리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친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생각하시니 성령으로 친만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상처들을 십자가의 피로 치유하시며 나의 마음의 시간들을 주의 성령으로 친만하게 하소서 나의 증명들이 강릉까지 주의 모든 저다리 내 마음의 상처들을 십자가의 피로 치유하시며 나의 마음의 시간들을 주의 성령으로 친만하게 하소서 영원히 주의 것들은 공공으로 친만하게 하소서 영원히 주의 모든 저다리 영원히 주의 성령으로 친만하게 하소서 영원히 주의 성령으로 친만하게 하소서 나의 증명들이 강릉까지 하소서 전하늘 이쪽을 향하여 열받을 향하여 이쪽을 향하여 열받을 향하여 너의 주껍들이 남들 빠지는 주의 모든 전하늘 민족을 향하여 열받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열받을 향하여 나의 증명 그래리 땅끝까지 주의 모든 전하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답을 찾는 주일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